씹찐따 잔노? 리얼 개찐따 잔노? 열심히 잡으세요 나 저거 남들이 잡아줄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돼 더 어쩔 수 없다 아 난 편안하네 리얼 씹찐따여가지고 아니 이 양만들아 싸우란 말이야 왜? 왜? 난 잘못한 거 없는데? 아저씨 퀘스트 깨려고 같이 한 거 아니야 아저씨 퀘스트 깨끗이 퀘스트 깨끗이 다 모았는데? 잘가요 그러면 그러면 시청자분 모실게요 그냥 이런 씨 야정이 가세요 야 이 새끼야 그렇게 말을 잘했어야지 아니 근데 저 새끼 입냄새 품는 거 제일 싫어 와 존나 잘 품어 내가 더 상대하기 싫어서 이러는 거잖아 아 우리 애기 저러니까 아 나 저러다가 뒤질 거 같은데 나 나 퀘스트 깨끗이 오와이씨 우와 나 방금 또 뒤질뻔했네 교드랑이에서 앞내놨어 난 니가 정말 좋아 뭐라고? 아 나 방금 나 뒤질뻔했어 와 나 나 이거 어떻게 하노 나 진짜 저거 못잡겠다 난 열심히 혼자 싸우는데 왜 주변은 아무도 없는 거야 아이씨 개 아니 쟤 패턴 뭔가 무서워 제 패턴이 이상해 입에서 이상한 아흫흐흐흫 아흫흐흐흫 아흫흐흫 아흫흐흐흫 아흫흐흫흐흫 아흫흫흐흫흐흫 야 설마 설마 나 발견했냐? 나 발견했냐? 오지마라 오지마라 나한테 나 왠지 저기 갔다가 한 바퀴 뒤질 것 같은데 정답! 흐흐흐흐 와 체력 복장 한방에 깨졌어 미친 길호스의 비늘이 뭐야? 나 지음 열매로 하잖아요 예 체력이 복구는 안돼 그 와중에 지음으로는 복구 안돼? 아 엄마야? 시민이 복구고 있으면은아 아아 갑분싸 갑분싸 그냥 내가 그것만 모으고 하자 그랬잖아 내가 뭘 쓰레기 ㅅ끼야? ㅅ ㅅㅅㅅㅅㅅㅅㅅㅅㅅ 아 그리고 어차피 이거 우리 다 하나씩 수주해가지고 깨야 돼 맞아 어차피 깨야 돼 그냥 빠르게 하고 잡아야 돼, 또. 다 같이 깨면 되지. 근데 흔적 다 모았어요? 아, 나 못 모았어요, 저. 근데 그러기 전에 그리고 장비부터 맞춰야겠다. 나도. 흔적만 다 모으면 말씀하세요. 난 흔적 모았어. 난 못 모았어. 이씨발. 저거 조금 남았어요. 전 철철... 장비 맞춰야 되긴 해요. 어쩔 수 없어. 저도 지금 장비를 맞춰야 되는데 장비를 맞출만한 그게 없어요. 아, 그냥 돈도 없어. 돈이 있으면 뭔가를 하기는... 아, 나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지금 부통나던 거 다 없어졌어. 그건 좋은 거 아니오. 너무 머릿져서 그런 거 아니야? 지폐구역을 모이라고? 나 멋진 무기 하나 만들었어. 칵칭. 멋진 무기? 뭐, 뭐... 예아! 뭐야 이거? 조다 마거다라고 쓰는... 건 랜스. 방금 쓰던 거 아님? 방금 쓰던 거임. 존나 멋지죠? 방패 보셈. 방패 뭐야 이거? 와. 잠깐만. 나... 나... 나 네르갈립의 다음 장... 다음 장비 어떻게 돼 있는지 좀 보자. 제노지바 잡아야 함. 아, 그래? 아, 멸진용 재료는 다 모았네. 자, 그러면 식사하고 가시죠. 식사를 합시다. 식사를 합니다. 추천을 먹는다. 나중에 키린도 잡아야 할 텐데 어떻게 잡을라. 아저씨들. 망했어. 진짜입니다. 드세요. 키딘 가면 빡셀텐데. 할 수는 있을는지 모르겠다. 격투 게임에서 판마 게임이 돼요 우리.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짜아아아아. 팔성 퀘스트 젊마려! 아아... 할 것 같애. 그 있잖아, 메이플에서처럼 비석 꽂는다는 소리 아니오. 아, 나도 빨리 2컵 맞춰야겠다. 맞지? 그거 맞지? 왓왓왓? 그니까, 비석 아래 눈을 뜨다가 뜻이 내가 보기에는, 그, 그거 같다니까. 메이플, 툼스톤? 메이플처럼 비석을 꽂는 것 같다고. 그 소린가봐. 그래서 우리 어디가? 예. 뭘? 아, 뭐야. 하고 있었어? 어, 우린 간다. 어, 뭐야. 남아 버리고 가지마. 쫓아와요. 아, 더럽네,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냥, 출발해버렸어, 저 사람이. 아니, 한다고 말도 못했잖아. 너. 안 떴어, 요. 떴거든요. 야, 너 뭐, 나 이상한 곳에 왔어. 뭐야, 여기. 어? 가장 귀여운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야, 일 줘도 못하네. 익룡 개쓰기. 좋아, 여기 흔적 있다. 먹자. 흔적 선생님. 지읍 열매 말고 해결책이 뭔데? 지읍 열매랑 뭔가 같이 하는 거. 면역 복장. 해제의 연통. 해제의 연통. 해제의 연통이 없으니까 이러고 있는 거지. 그럼 면역 복장을 입으면 돼요. 면역 복장이 없으니까 이러고 있는 거지? 그럼 맞아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거참 진짜. 담비 주제에 씨. 야이. 다 새끼야. 어? 담비꺼야, 담비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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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 이거. 어딨긴냐, 저기 있죠. 아, 하나만 찾으면 돼. 찾았다, 찾았다. 찾았다. 나이다, 나. 나. 뭐야, 이거 인용새끼. 나 이거 먹는 거. 나 개미 내밀어라, 아이. 다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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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했다, 다했다, 다했다. 잡을라고? 에잉. 잡을라고? 잡아야죠. 잡는데 더 빨라요. 일로와요, 일로와요. 이 시키. 일로, 일로, 일로. 예. 띵반치기 딱 좋나, 이씨. 아, 그럼 피하냐, 이색끼야. 유도 좀 해봐. 엄마, 이 냄새나. 형, 유도 좀 해봐. 형, 유도 좀 해봐. 쟤, 이 냄새나. 아, 잡아요. 빨리 잡아요, 그냥. 아아. 쟤 때문에, 나. 그레이트 회복약 하나. 버렸어. 두 개 버렸어. 벌써 죽었네. 간다아아아. 아, 나보다 장비 맞춘 거 같은? 저, 레더복장 그대로인데요. 뭐야, 첫 번째 있던 거? 네. 레더복장 그대로예요. 난 그나마 알파벳 하나 맞췄는데. 본으로. 아,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거. 모르시라. 아, 사토리님 불, 불편하네요. 천하겠나 너. 아, 나 때려지 마요. 아, 돈 최대한 아끼려구, 수술't. 아, 방금. 두 번에, 우리가 그냥, 그, 생명력 두 번 버린 거네? programa. chan. 아, 쟤는 어떻게 잡아야 돼. 그냥. 어떻게 잡히냐. 때려잡 해야죠. 입에서 희한하게 퍽 뿜어대니까 뭐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 벌뿔 가지고 달릴 수도 없고 이렇다고 아니면은 어 뭐야 이런 띠 아니면은 저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예 뭐였더라? 무슨 정신주생에서 있는데 내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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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장주? 바로 알파나모라고 내장주가 없다 없으면 맞아야죠 맞아 뚝가 맞아야지 뭐 어쩌겠어 그래서 맞고 있잖아요 이사람들아 이 거짓같은 사람들아 무시라 마 자신있나 잠만 들어와라 마 들어와 나 다했고 누구 남았어요 이제? 저 조금 남았어요 한 30분간 조금은 아까 또 한 번 또 때리면 발견하면 되겠네 한 번 정도면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빨리 와요 빨리 출발하게 빨리 와요 빨리 출발하게 기다려봐요 방금 좀 맞추고 퀘스트 출련 아주 다시 출발을 해야 되나? 3기단의 기사 기단 이러이 오도가론 아직 오도가론 그 여기 안 떴는데 나는 3기단의 기단장한테 갔다 와야 되는데 3기단자 1기 2기 3기 5기 1기 2기 3기 1기 2기 3기 5기 얼른이라 더 키고 가야되나 아 4기 우리는 연구기지 갔다 와야돼 어 그래야지 기단장한테 그 소리를 하지 발견했어 다시 먹겨야되나 아 시부레 발견했어 했는데 이제 어두운 바닥에 발자하크를 때려잡아라는데 우리가 계속 하던게 어두운 바닥에 발자하크 한거 아니야? 맞죠? 바라자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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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바라 바랄라라라라라라라라라 준비중에 일단 화장실 한번 저는 일단은 그러면은 이거 하고나서 오도가론 좀 같이 깨주실 분 아 오도가론 알파 맞춰야돼요 아 아 아 아 아 면역장비 계열을 한번 알아봐야되나 이렇게 되면 이거 그냥 우리 어차피 현황이니까 그냥 이거 이거를 어차피 그냥 이거 한번 바꿔볼까 면역장비를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아 아 아 면역장비 그러니까 그 아까 그거 뭐냐 내장주라 했던 거 그거 있잖아요 그거 그거 면역 면역할만한 장비를 찾아야지 복귀 면역 아 나 진짜 조사 포인트 다 쓰더라도 돈 좀 먹고싶다 흐흫 헐리 공방구역 한번 가봐야겠다 용결정 땅캠프 오케이 오케이 자 장비 생산 방어구 공방구역 담복 계즐배달인 주작 배달인 희미가 장전수업 K-O2 공격 나 이 무기를 강화하고 싶은데 이 무기를 강화도 못해 돈이 없거든 똘사용 고속화 풍합내성 풍합내성도 있는거 와 그리고 방어구도 돈이 없어서 못만드네이 어 뭐야 이거 과연 이 상태에서 후라님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아마 새로운 장비를 맞췄겠지 카이저 오그 크샤나 이건가? 도베르 디마 스크? 잉곧 하이메탈 빡 빡 진짜 힘들다 연구자 뭐지 탑승명인 탑승명인 열대미지 도끼 어어 어 야 이 방어구를 어떻게 해야될거 같은데 황금 아이템이 없어 울릴즈하이 울릴즈하이 하고 도끼내성으로 해갖고 다 팔아 다 팔아 울릴즈하이? 나는 절대 탄이랑 병은 필요없다 다 팔아 다 팔아 아 지금 피곤해 죽겠다 음 역시 화장실 다녀오면 도끼의 성은 바라자크 장비 저거를 도끼를 내성을 하려면 바라자크를 잡아야 된다는 소리 아니야 그거 인정 내장주를 끼면 돼요 내장주 어때니까요 이사람아 아 내장주 만들 수 있나? 아이 마카연금에서 만들 수 있나? 어 오늘도 나는 정의를 지켰다 마카연금 마카연금 잠깐만 갔다올게 집사러있는 보수 내 내 뭐시기주? 내장주 아니 아니 흔적있길래 흔적있길래 뭐 파밍하러 갔는데 갑자기 내장주 왜 못만드냐 아직 돈이 없어서 그지라서 내장주 못만들게 돼있어 아 그건 랜덤으로 만드는거랑께 어? 랜덤코 됐어 아직 그리고 그랩대 못만든당께 그렇당께 장식품 연금을 하면은 장식품 연금으로 작성할 장식품 이렇게 하는거 아님? 저기요 언제 다하죠? 끝 끝 빨리 돌아와서 다 하시고 강철에 샬다오라부터 차례대로 갑시다 다 얻었어요 흔적? 예 전 다했어요 바로 이탈했어요 방어부적이랑 공격 부적이요? 없어요 그딴거 돈이 없거든 다 모았어님? 뭐를 그 흔적 흔적? 다 모은지 오래됐지 흔적 나도 다 모았어 끝났네 나오세요 끄찍붓자 공각 폭착 첵스 될라 이거 어떡하냐 이렇게 되면 지금 무조건 달리기만 해가지고 돈이 없어 이렇다고 얼려 옮밟아 내가 무기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내 무기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바라 자크 장비 해야되고 도끼내성 하려면 그렇다 지움 열매 쓰면 체력 회복이 안되고 넌 텐트네 겁나 으으으으으으으으음 힘들어 게다가 4명이서 가면은 그것도 안돼 지금 그러니까 파티 파티 빠란게 알았단게 아니 근데 나는 오도가론 장비부터 맞추어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나 이거 그냥 치유의 연통 들고 가야겠다 아니 저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쟤네랑 붙으면 답이 없어요 연통 다른 거 없냐? 해제의 연통 이거? 잠깐만 이거 아닌가? 뭐야 뭐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쟤네와 그거 가면 근데 이거 해제의 연통도 그거랑 똑같지 않아요? 체력 회복 안 되는 건? 그러면 어떻게 하실? 일단 장비 맞추고 가실? 장비 맞추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애 근데 그 맞추는 걸 내일 하자 오늘은 그냥 접고 장비 또 맞추고 하면 새벽 5시까지 갈 것 같애 아니면 그냥 밀까? 상관없긴 한데 거기에 덕춘 아저씨 가능합니까? 가자 바로 그냥 싹 미는 거 가능합니까? 싹 가자 그럼 각자 컷신 보고 오는 걸로 뭐부터 할까? 강철에 그샬다오라 동캠프 근데 그거 컷신 봐야 돼요 그거 컷신 봐야 돼 우리 컷신? 좋아 작자 보고 오자 각자 보고 오자 훈련 좀 하고 있어 나 발자크 나나 중골? 그 뭔데 그거 이벤트 몬스터 같은데? 나오지도 않은가 여기서 하하하하 종버 하라는 거 자체가 애초에 그거잖아 이번엔 NPC가 도와주는 건가? 뭐야 NPC가 도와준다고? 안 도와줘 그딴 거 도와줄리가 컷신 벌써 나온다 바로 나왔죠 세 가지 다 보고 오시죠 컷신 그냥 오케이 오케이 한꺼번에 한꺼번에